루피 연합과 백쇄작단 어느덧 후반부로 접어든 루피 연합과 백쇄작단과의 전쟁 드디어 체력을 회복한 루피가 카이도와 비등한 형태로 변신한 모모누스케와 함께 다시 한번 오니가시마 옥상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된 가운데 그런 루피를 기다리는 야마토와 인수형 카이도와의 치열한 결정 그리고 과거 야마토의 회상이 전개된 이번 언피스 1024화 최신화 내용을 살펴보면 오니가시마 2층 카이도의 부하들이 이내 거품을 내며 쓰러지게 되자 남은 병력들은 누가 폐양색 폐기를 발동했는지 찾으려 합니다 곧이어 우소와치라는 미스터리한 형상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자신은 토비로포 2명을 쓰러뜨린 남자이며 내 앞에 서 있는 동안 너희들은 의식을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한편 카이도의 부하들은 토비로포를 2명이나 쓰러뜨렸다는 말에 충격을 받게 되고 이어 거대 악어를 탄 우소비 등장하며 주위를 끌자 나미와 타만은 스피드와 함께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렇게 잠시 여유가 생긴 나미는 전보 벌레를 통해 크랑키와 연락을 취하며 현재 카이도의 병력들이 라이브 플로어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크랑키는 하트 해적단과 함께 라이브 플로어로 이동하려는 병력들의 진격을 막아내겠다고 언급합니다 같은 시각 오니가시마 3층 블랙마리아를 상대하며 피로가 누적된 로빈은 이내 브록에게 안긴 채 4층으로 올라가게 되고 한편 그곳에선 밀짚모자의 땅이자 토비로포 사사키를 쓰러뜨린 징베가 남은 카이도의 병력들과 대체하며 치열한 결전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렇게 징베는 사사키의 부하들과 싸우는 동안 그들의 수장 카이도가 지금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어 라이브 플로어에선 조로와 상디가 사항 최고 간부를 상대하고 있는 동안 카아마츠와 야쿠자의 땅들이 남은 카이도의 병력과 대체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오니가시마 옥상도 환수종 열매 능력자 야마토는 인수형 카이도와 결전을 벌이던 중 명적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자 이내 카이도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야마토가 사용한 기술에 위력을 뛰어넘는 강력한 기술을 사용하게 되고 곧이어 야마토는 그런 카이도의 기술에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마토는 자신을 진짜 죽이려 했던 카이도를 바라보며 넌 항상 나의 죽이길 원했지 라는 말을 언급하자 카이도는 이건 단순한 가정 싸움이 아니라며 너가 오뎅이라고 지칭하는 게 나에게 전쟁을 선포한 거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곧이어 야마토는 그런 카이도의 말을 듣게 됨과 동시에 20년 전의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데 20년 전 오뎅의 최후를 목격한 야마토는 그날 이후부터 오뎅이 되기를 원하자 나무 기둥에 묶여버리게 되고 한편 야마토는 그런 극한의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폐양색 폐기를 사용해 구하들을 쓰러뜨리자 그 모습을 바라본 카이도는 폐양색에 재능이 있다는 말을 언급하지만 계속해 야마토가 자신을 오뎅이라고 지칭한다면 끝내 죽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카이도는 야마토의 의지를 꺾기 위해 어떤 동굴에 야마토를 데려가게 되고 이내 야마토가 울음을 터뜨리자 동굴 안에 있었던 3명의 사무라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어 카이도는 모습을 드러낸 사무라이들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굴복한다면 군대의 일원으로 삼아주겠다는 말과 함께 칼과 음식을 남겨두고 동굴을 떠나려 하자 야마토는 카이도의 이름을 부른 채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한편 카이도는 그럼 더 이상 오뎅이라 지칭하지 않을 거냐라는 말과 함께 동굴에서 빠져나오고 그렇게 혼자가 된 야마토는 3명의 사무라이를 바라보자 이제 곧 그들이 자신을 죽일 거라 생각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 중 한 사무라이가 울고 있는 야마토에게 다가와 사무라이는 결코 배고프지 않다는 말과 함께 야마토에게 모든 음식을 건네주자 곧이어 야마토는 사무라이들이 건넨 음식을 먹어치우며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야마토가 음식을 전부 먹게 된 순간 사무라이 중 한 명이 카이도가 남기고 간 검을 뽑아드며 묶여있던 야마토의 사슬을 자르게 되고 이어 야마토는 그의 이름을 묻게 되자 패배한 사무라이에겐 이름 따윈 필요 없다며 자신을 모라고 불러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야마토는 왼쪽 눈에 붕대를 감고 있는 이름 모를 사무라이의 존재를 알게 되고 곧이어 오뎅의 일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자 3명의 사무라이 전부가 오뎅의 일지를 보고 놀라워하는데 그렇게 야마토는 사무라이들을 통해 오뎅의 일지를 읽을 수 있게 되며 오뎅이 기록한 모든 내용에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국 1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만약 20년 후까지 살 수 있게 된다면 와노쿠니를 위해 살아갈 거라는 진심과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어 야마토의 마음을 확인한 사무라이는 우리가 널 도울 수 있을 거라는 말과 함께 두 검을 뽑아들게 되고 이내 동굴의 윗구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돌을 파괴한 채 카이도와 싸우러 가는 모습으로 야마토의 과거 해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어 현재로 돌아온 야마토는 카이도를 바라보며 나와 이 나라의 자유를 어째서 억압했는지 물어보자 카이도는 그런 야마토의 물음에 단순한 질문과 대답으론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고 언급함과 동시에 금세봉에 무장색과 폐양색을 두르게 되자 곧이어 야마토도 카이도에게 분노하며 폐양색이 섞인 4명팔계 기술을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와 그런 카이도를 죽이려는 야마토의 4명팔계 충돌과 함께 이번 원피스 1024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보나 야마토의 회상에서 나온 사무라이는 표고로의 언급처럼 조로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것을 보아 링고의 다이묘 시모츠키 우시마루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시모츠키 등에는 코우시로 조로와 연관이 있는 심볼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분명 조로가 시모츠키 일가의 혈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야마토는 최근 루피와 같이 전투력이 폭발하며 금세봉의 폐양색 폐기를 두르는 한층 더 각성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야마토 또한 이번 전투를 통해 상 최고감부급 전력을 능가하는 회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루피는 카이도와 야마토의 싸움이 끝이 나기 전 오모노스케와 함께 옥상으로 올라와 야마토를 구출할 수 있을지는 다하마 원피스 1025화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